이번 판 뭔가 느낌이 좋은데? 님들 뭔가 느낌 좋지 않아요? 나만 느낌 좋은 건가? 벌써부터 앞구르기로 이득 많이 볼 것 같은 느낌인데? 어디갔어 카사스? 뭐야 리시하고 왔구나 탁 탁 탁 이거 카사스 위치가 이 찍어야 되나 이러면? 반죽뱉고 베인이 갱을 잘 당하기 때문에 라인을 당겨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밀쳐주고 마낙 없어서 구르기를 못쓰겠는데? 네 뿅 아니 이거 리처 좀 빨리 걸어주지 리처 아 리처 왜 이렇게 늦게 걸었지? 이거 리처 걸려서 그냥 간건데 아 그냥 가 아 왜 난데? 우와 너무 아 푸쉬 못하겠어 너무 똥챔이라 푸쉬를 할 수가 없어 미켰으면 안 됐나? 왕자 사갑시다 왕자 사갑시다 오케이 안녕 잘 있어 이속이 빠르니까 앞에서 계속 짜증나게 해줍시다 이속 이속 미쳤네 이속 미쳤네 이속 이렇게 8 9 아 뭐 5 0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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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넘나 무서운 것 아쉽다 나 여기 왔는데 나 이쪽으로 와야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왕호야 너는 진짜 저럴게 말한 게 아니라 죽었네 아 맞아 그 방관 룬들꺼야 아 방관 세면 센데 이러면 딱히 갈템이 없는데 와 나이스 야 여기 여기야 왜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푸시하지 맙시다 어우 학습했어 학습했어 지금 악꾸르기 할 거란 걸 안 해 잡고 싶다 이거 천천히 합시다 윽! 으윽! 오케이 설마 6 되는 거 아니죠? 됐네? 빨리 집과야겠다 죽물 필요한가? 사줍시다 뭐야 카스 1, 3, 2 됐어 순식간에 아 뭐해 베인 어씨 좀요 제발 아아 꽉치네 킬이나 따야겠다 마피해주고 런블리 다 잡았죠? 죽을 뻔 어? 나 왜 오영타냐? 잠깐만 방심하면 안 돼 님들 방심하면 안 돼요 절대 오영타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야 돈 돈 60원만 아 총백하면 되는구나 으음 아우 열일하세요 왜 내 경험치 뺏어 먹지? 20 왜 주지? 바텀 왜 버렸지? 방심하지 맙시다 제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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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게 또 왜 이렇게 됐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와우 흐흐 와두구만 무리하지 맙시다 어차피 무난하게 하면 돼 이기기 때문에 어 피트 감사합니다 근데 이 판 이길 수가 없어 무빙으로 다 피해주면 되겠죠 피한 거는 없었다고 한다 신혼곡 뺏고 아 템 뭐 가지? 진짜 갈 게 없네 그냥 임피 가야겠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여기까지 아우 야 신기한 거봐 이거 3렙 차이 3렙 차이 짠 답을 뱉어놨는데 얼마나 얼마나 쓰레기 섹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카메라 한번 잡아줍시다 이거 스킬 하나만 빠지면 저게 박아버리면 카운터 저게 박아버리면 으아 으아아아 분해당할 뻔했다 사실 잡을 수 있었는데 스펠이 아까워서 안 잡았어요 집가는 거 한번 끊자 이거 어 안 깠는데 뭐야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스펠이 너무 아까웠어 지금도 잡을 수 있는데 플래시 1하면 잡긴 하는데 너무 아까워 방 잡을 수다 아아 힐 힐 정도는 써주면 하자 근데 왜 잡고 왔지 그냥 심리전으로 피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맞아도 되고 환이 한번 터뜨려주고 이건 구르기로 못 피하는 스킬이죠 오늘 이 전 게임할때는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잘 못 읽는 거예요 어 뭐야 이거 티모 목소리랑 똑같은데? 야 이거 도네이션 소리가 티모랑 똑같아 뭐지? 와 뭐지 했네 에코즈부터 플래시로 피해주고 무빙으로? 어그로 끌어주면 어그로 끌어주면 뭐야 구르기 하늘이 아프지 하늘이 아프세 마음이 아프세 왜 안쳐줘 어 어 어 뭐 이렇게 해 이거 평큐 평 평큐 큐 어어 잡은 건데 이거는 아 큐 왜 안쓰? 인정 평큐 평큐 아 이거 손해인데 오케 오케 하라고 나보고 평평 큐했으면 이미 잡았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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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 나보고 평평이 안해 안해 평평이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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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가 뭐가 아파 그냥 집 가고 싶어서 집 간거지 아프다고 거짓말 쓰고 간거지 하늘이 졸려서 졸려서 자러 갔어 졸려서 자러 간대 졸린 것도 병의 일종이야 졸린 게 병일지 뭐라고? 피로란 게 왜 병이야? 멍뚤 하늘이 빨리 서랜해줘 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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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서랜 빨리 서랜 친구야 어 할 수 있는지 아이큐 친구야 공 아까워 이거 와 이거 PS가 없어요 방생 잡았어 일계산 잡자 어어 사비 와 큼터 캔슬 하나 하는 거 봐 어 소련이다 어떻게 피하라고 이거 피하면 못잡아 직업이네 아 진짜 저팀으로 좀 하이던붓이 한 번 벌렸으면 좋겠다 진짜 개씨 꽁슨 빤 그냥 꽁슨 꽁슨 빨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저팀이 약간 더 뛰어주려고 지금 죽어준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 전판도 진짜 베인 했으면 이겼는데 이게 네 네 네 네 그냥 오일 시간입니다 오일 시간입니다 오일 시간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